자, 그린 근처에서 어프로치인데요. 김성룡의 세 번째 션. 좋은데요. 들어가나요? 들어갔습니다. 김성룡. 그린 주변에서 버디만 들어내는군요. 감각적으로 쳤어요. 약간 손목도 많이 쓰면서 쳤는데 참 즐겁게 버팅이 샷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2017년에 카이도 시리즈 유진그룹 올포유 전남오픈위드 무한cc에서 데뷔 10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었던 김성룡 선수. 연습 라운드 할 때도 나인홀밖에 못 쳤거든요. 그리고 왼쪽 골반이 아프다고 그랬었는데 교통사고를 바로 당해서 성적은 나쁘지 않습니다. 태권도를 내서 그런지 정신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. eachO 후 którą ids weill 음미 5 우 2 4